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만 재편 등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세계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최대 규모 행사인 한국지식재산협회 컨퍼런스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컨퍼런스는 지식재산 경영 전략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기반 IP 생태계의 확장 방향과 대응 전략, 특허 심판과 특허 분쟁의 최신 동향과 이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업 지식재산 경영과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모아서 IP인텔리전스, IP분쟁, 브랜드, 영업비밀 이상 4개 세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4 기업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기업 부문 산업부 장관상은 CJ제일재단과 KCC, 현대 오토웨버가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은 SK텔레콤 손영미 매니저와 LG전자 소종호 책임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 협력 방안 논의와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산업계 자율협의체인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정부 정책 수립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환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첨단산업의 특허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핵심 표준 특허를 창출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용 확대, 국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008년 설립한 이래 특허총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편 컨퍼런스 현장에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P 서비스 전시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